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 20번째 약입니다. 요즘 무지 춥습니다. 저도 코가 좀 쨍쨍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하루 계속 일을 해야 되죠. 오늘 주제는 식물. 우리가 농사하는 식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물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식물과 관련된 것. 식물, 그 다음에 음량오행. 음량오행은 사주팔자. 여러분들이 연초에 전보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 음량오행입니다. 사주팔자 음량오행. 그리고 미생물. 다른 미생물은 대들기면 이야기를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하고 다른 미생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유인균이죠. 유익한 인체균입니다. 원래 이거는 사람 먹는 음식에 예를 들어서 콩에 넣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 되어버리고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 되어버리고 그리고 장아찌 같은 데 쓰게 되면 1년 내내 장아찌가 아삭아삭해지고 김치에 쓰게 되면 김치 맛이 무지막지하게 좋아지고 젓갈, 멸치 액젓이나 이런 젓갈유에 이걸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젓갈이 맛이 깊고 부드러워지고 또 맛이 좋아집니다. 그런 데 사용하는 미생물인데 이걸 농사 땅에다가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올해 1년 동안 제가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의 주제가 식물과 그리고 음량오행 그리고 저희들 판매하는 유인균, 미생물이죠. 이 세 개를 접목한 그런 이야기로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인사점, 그걸 도대체 그 세 개를 어떻게 접목해? 이러는데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식물 공부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제주 중에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또 책을 좀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빨리 읽어요. 그리고 하루에 몇 권 읽고 이런 것도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 읽고 있으면 저를 귀찮게 하거나 저를 방해하거나 책 못 읽으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책 읽어도 집에서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리고 또 회사에 나와서도 제법 일하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읽어도 되고 또 저녁에 집에 가서 제 마음대로 그냥 책을 읽어도 전혀 상관없는 아주 팔자 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물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아는 게 조금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농사 비법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식물 관련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식물도 사람하고 똑같이 미생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식물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이러는데 미생물들이 절대적이다. 미생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90% 이상이다. 이런 걸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키울 때 그게 집에서 키우는 관상식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논밭에서 키우는 그런 식물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어요. 뭐든 어떤 식물이든 그 식물이 제대로 자라는 데는 미생물의 역할이 90% 이상 중요하다는 걸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미생물과 접목시킨 도대체 이 애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까 하는 접목시킨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제가 또 다른 걸 본 게 세상에는 끊없는 시계가 있습니다. 저도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계가 한 5, 6개 정도 돼요. 이것도 되게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계도 있고 또 그거 말고도 다른 시계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가 이 시계입니다. 이거는 2만 몇 채널인가? 주고 산 카쇼 전자시계예요. 그런데 이걸 제일 즐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겨울에 차기가 어려워요. 차가우니까 그리고 또 좀 번거로워요. 시계 자체가. 그런데 이 시계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겨울에 차기도 쉽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게 타이머예요. 그런데 여기는 타이머 기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수많은 시계들이 있어요. 수많은 시계들이. 그런데 시계는 수많은 가지 시계가 있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시간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시간이잖아요.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만약에 7시간이다. 그러면 7시간 일하는 시간을 나눠놨습니다. 내 밥 먹는 점심시간이 1시간이야. 1시간을 나눠놨습니다. 밥 먹는 시간 1시간. 나는 공부하는 시간이 얼만큼이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이라는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에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악기를 배울 때 어느 정도 1,000시간 이상은 연습을 해야 돼. 저 하나는 1,000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할 때, 특히 식물을 키울 때 우리 조상들은 어떤 시간을 썼느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음력의 시간, 음력 달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양력을 썼다. 아닙니다. 농사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농사의 주기와 그걸 설명을 한 것은 음량오행이라는 시간입니다. 바로 사주팔자라는 시간이죠. 사주팔자라는 시간을 가지고 농사를 한 거예요. 사주팔자라는 시간을 가지고 음량오행을 가지고 올해는 어떤 어떤 작물을 심으면 좋겠어. 올해는 뭘 하면 좋겠어. 이런 걸 전부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역학 강의도 조금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한약국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릴 때부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언, 니언, 디클, 니언 이런 한글 같은 건 되게 제가 못했대요. 그걸 아무리 가르치도 잘 모르는데 한자 쓰는 거 있잖아요.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자축이며 이런 거는 가르치만 주면 그냥 썩썩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문이나 한자, 천자문 같은 것도 제가 수없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쓰고 나면 아버지가 이걸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용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걸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벌, 병정, 그 글자는 가르치주자 말라 제가 알았대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내 똑똑단 하는 게 아니고 이 음량오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음량오행 거기에서 오에서 나오는 글자 있잖아요.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인계 해가지고 그게 글자가 10개예요. 그런데 이 글자는 일정한 법칙에 움직입니다. 갑하고 기하고 만나면 각기, 화, 토가 되죠. 그 다음 어라고, 얼경, 화, 금이 되죠. 어라고, 경 만나면 얼경, 화, 금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가 무슨 해죠? 제가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올해가 임원연이다. 임원연이다. 아니면 임자년이다. 임자년을 하는 게 낫겠네요. 올해가 임자년이다. 이렇게 했었을 때 정임화 목이 되죠. 목은 나무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목은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목은 바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목은 성장, 시작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임자년이다 그러면 정임화 목이니까 목의 기운이 올해는 임.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해예요. 목의 기운이 강하다는 건 뭡니까? 봄에. 조금 어렵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님은 요즘 영상을 15분 안에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 설명하다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음번에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째로 잡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 해의 해 이름만 알게 되면 올해는 바람이 많이 불 거야. 올해는 여름에 굉장히 더울 거야. 올해는 가뭄이 들 거야. 올해는 겨울이 굉장히 추울 거야. 그다음에 올해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거야. 라는 걸 갖다가 미리 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음량옹행이라는 시간을 잘 공부하게 되면 그걸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걸 공부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나라나 이런 데 보면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해는 어찌어찌하니까 어떻게 물을 잘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가뭄을 대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하는데 이런 걸 참고로 해라. 이런 이런 작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만약에 농사를 하는데 한 해를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흉내들과 굶어 죽는 농부들이 억수로 많이 생기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을 해서 쓴다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지방에 있는 걸 저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흉내들어가지고 배고프 죽겠는데 옮기다가 완전히 산적들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흉낸 자체를 막아야 되어버리죠.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이 음량옹행을 가지고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좀 못하는 거는 식물 파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판매하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다른 미생물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다른 미생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판매하는 이 미생물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다 보니까 조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식물 그 다음에 식물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바로 음량오행이라는 시간입니다. 음량오행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 식물하고 음량오행하고 전복시키고 그리고 이 식물이 건강하게 제대로 이렇게 잘 자라고 그리고 또 후손도를 이렇게 쭉 번식을 하려고 하면 균이 미생물이 절대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복시킨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여러분한테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떤 사람들은 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절대 황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 이게 일리가 있고 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왜 이걸 이제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되느냐 저거하고 저거하고 연관이 되느냐 그리고 이 세계가 이제 접목되었을 때 그게 이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이제 장래 우리 장래에 있는 미생물이나 식물뿌리에 있는 미생물이나 식물에 있는 미생물이나 다 같은 미생물이잖아요. 그래서 개들하고 우리하고의 그런 관계들 그게 또 어떻게 이제 이렇게 연관 지어지고 서로 또 어떻게 좋은 연관 연결들을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옆에 있는 카메라도 조금 떨어뜨리기다가 아침에 우왕좌왕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마 1년 동안 이제 한 천 개 정도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몸 푼다고 하루에 한두 개밖에 안 만들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딱 탄력이 붙었다 그러면 하루에 열 개 만드는 거 이거 저한테는 굉장히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 한잔 마시는 것 정도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제 방에는 지금 여기만 해도 카메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는 이제 세대죠. 이 세대만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큰 걸 이제 많이 쓰고 이랬는데 요즘은 작고 성능 좋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카메라들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여기서만 쓰고 있는 게 지금 세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분할하는 거, 무슨 마이크, 이 장비만 해도 아마 좀 경쟁할 겁니다. 저번에 어떤 이제 그 저 정편에서 이제 PD가 와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똑같습니다. 그거보다 좀 못한 거 없죠. 특히 뭐 마이크나 이런 거는 제가 더 이제 비싼 걸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갖고 싶은 거 있다고 그러면 저는 사버리면 됩니다. 뭐 하려고 뭐 그걸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조건들, 조명부터 해가지고 이제 모든 조건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한테 계속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게 좀 흥미 있고 그것도 여러분한테 조금의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걸 계속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식물에 대해서 좀 약하니까 식물에 대한 그런 이제 피드백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콩을 씹었는데 제가 안 나는 거예요. 뭐 일주일 기다려도 안 나고, 이주 기다려도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콩은 30일 만에 난다 해가지고 진짜로 30일 되니까 싹이 올라오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피드백들을 해주면 제가 또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걸 미생물하고 이제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해서 또 그 안에 이제 어떤 미생물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미생물을 보려고 하면 위상차 현명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율도 높아야지 잘 보이죠.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은 이제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보고 또 이파리나 뿌리 이런 걸 막 보려고 그러면 세포 현명형이 있어야 됩니다. 세포, 세포를 보는 현명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되게 비사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과연 이렇게 했었을 때 미생물들이 식물들이 진짜 건강한가 아니 세포 현명형으로 봐야 되죠. 그 이파리나 뭐 이런 걸 봐야지 얘들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걸 봐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